이 표현 꼭 외우자 의문문 만들기 대학교는 언제 졸업해? 대학교는 언제 졸업해? 내년에 졸업해. 졸업하고 어디 갈 계획이야? 하이난으로 여행 갈 계획이야. 다선, 추, 하이난, 류여우. 어떻게 가? 비행기 타고 가? 하이난, 추, 하이난, 류여우. 하이난, 추, 하이난, 추, 하이난, 추. 무엇을 찾으세요? 안녕하세요, 무엇을 찾으세요? 니하오, 쟤 쟤 쟤 뭐 마? 망고 1키로 주세요. 필요하신 거 더 있으세요? 요, 쟤 쟤 야오 비에드 마? 딸기 있나요? 요, 쟤 메이 마? 아니요, 지금 딸기철이 아니에요. 매요, 샌자이 부시 쟤 메이 땅지다 시호. 그럼 딸기철은 언제예요? 나, 쟤 메이 땅지 시 센 마 시호? 봄입니다. 2월쯤이요. 춘天 2월份 쟤 요. 그럼 망고만 주세요. 나, 게이 워 망고 바. 1키로만 필요하세요? 쟤 쟤 야오 이 공진 마? 네, 1키로만 주세요. 시 데, 쟤 야오 이 공진.